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새벽 예배를 하나님 말씀 받고 언약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취되실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장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안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언약안의 인생 우리가 사는 삶의 최고 멋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야곱과 또 마찬가지로 많은 또 어려움 또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일곱 넵런티의 삶이 그러했죠. 절망과 어려움과 또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어려움을 혹은 겪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또 갱신시키시고 또 그 인생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두님들과 함께 누려야 할 이 말씀은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 것도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자주 놓쳐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원적으로 조금 생각할 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막 승승장구 잘하고 뭔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의 간증도 물론 증거가 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는 그의 삶의 많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혹은 물질로 실패하여서 궁지에 처해 있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또 깊은 시름 속에 있게 됐거나 가전생활에 큰 실패를 하여서 또 사업에 파탄을 하여서 여러 가지 낙심 중에 또 절망 속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나는 패배하였노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었던 그 멋있는 찬란한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 아침에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건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험과 연단 속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또 단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계획을 우리는 또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또 특별한 또 성공을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 희미해져 버리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 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참된 응답이며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가진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그러했듯이 요셉을 그러했듯이 모세를 그러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래 갖고 계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함을 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계의 아주 중요한 네 인물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을 말하지요. 이 네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혹 내가 실수할지라도 혹 내가 연약하여 육신에 져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갈등 속에 또 낙심 속에 무릎 꿇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붙잡고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번 세우신 그 언약을 뿌리치시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절대 믿음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에 깨뜨려야 할 예틀과 여러분 오늘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중매자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해야 될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멸류관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목에 여러분을 세우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참 그 절망 속에 그가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우리는 잠깐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허기진 애설을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빼앗지요. 이 도망자 시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지혜 가운데 그가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야복강가에서 형 서슬퍼런 그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서 앞에서의 그 야복강가 아래에서 그에게 왔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집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지혜와 그래도 총명과 그 나름의 노력으로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가 나루에 갔을 때 자기에게 속은 형 애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때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강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속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요. 언약밖에 인생인 것처럼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시험, 문제, 어려움 속에서 또 궁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언약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줄 알고 자꾸만 내 방법을 찾게 되고 내 경험 속에서 나온 어쩌면 실패한 경험을 가져다가 그대로 답습하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영적 거지 상태로, 영적 노예여 포로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노세암을 이용하여서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모의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장작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덜컥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하셨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에 언약을 세우셨는데도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돌고도는 인생으로 그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낸 방법이 뭐죠? 도망치는 것. 엄마나 아들이나 찾아낸 방법이 자기 수준에서밖에 찾아낼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낸 것 뿐이지요. 도망친 것. 근데 그것이 안전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라반 삼촌 집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기는 노동 착취의 현장이었고 속고 속이는 사기꾼의 현장이었습니다. 나의 방법은 내 경험, 노력, 배경 이 한계 속에서 나오는 고작 그 정도 그 수준의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있거나 보람 있는 삶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반복하면서 확실한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는요. 빨리 포기할수록 현명한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놓아야 하나님의 제대로 승리의 그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작권을 가로챈 불쌍한 이 야곱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야곱을 인도하시지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한 번 딱 점찍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해도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예틀 속에 불신앙 속에 이탈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야곱은 애서의 칼을 피하려고 어머니 리부가가 내놓은 방법을 선택하지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거주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도망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죠. 잠깐인 줄 알았더니 피난길이 20년이 넘게 훌쩍 흘려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듯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왔을 때 너무 당황스럽게 되겠지요. 하란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짓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그 자기 장괴에 넘어간 야곱이 또 다른 궤에 넘어가서 발목이 잡힌 형세입니다. 거기에 좋은 미끼도 하나 덥석 물어버렸잖아요. 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 열애하여서 결혼의 꿈을 꾸면서 그 긴 노예생활 종사리를 야곱은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셨고 더욱더 언약 안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담아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 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도 하시고 또 언약가진 자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하나 둘씩 연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20년의 긴 질고의 세월이 마치고 드디어 야곱은 레아와 야헬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데리고 12명의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대동하고 불같은 형 애서와 드디어 고향길을 가는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인본을 쓰지요. 엄청난 뇌물공사로 애서의 마음을 사려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을 가지려고 애서가 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1번의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 밖에 있는 것처럼 속지만 않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소속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렵고 외롭고 혹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오늘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만 내가 누군지만 바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생입니다. 실패의 인생이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보금적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봤을 때요. 야폭 강간은 절대 두려움과 이 두근두근 거리는 전쟁을 앞둔 살벌한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환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고 답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여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은 절망의 순간 돌이켜 설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말씀 받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여 야폭 강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신경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값비싼 금빛이 비늘을 갖고 있는 물고기라 해도 그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팔딱거릴 뿐 생명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방법으로 살다 지쳐서 기진하여서 또 하나님 은혜 조금 주시면 조금 살다가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원적인 은혜의 회복은 나의 인생 전체를 언약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몸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야박감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씨름을 싸우고 계세요? 헛된 것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과 같은 실제적인 언약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 싸움을 지속하시고 골방에서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현장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한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와 씨름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가 이 본문을 북상하면서 제가 딱 생각해낸 게 아 부모가 아이와 이렇게 레슬링 하잖아요. 씨름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씨름을 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결코 이겨내려고 씨름을 할 걸까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기쁨적이길 원하고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아주 깊은 친밀함이며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아주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자식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싸움. 이거는 힘의 승리하고 패배 이게 아닌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심령에 가장 깊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 낙심 중에서도 무기를 삼을 수가 있지요? 바로 자녀라는 특권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가 와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 실패인 거지 나에게 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싸움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 번 회복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참 언약, 정말 이 야곱이 사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되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잔깨, 지혜로 착각했던 그 잔깨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언약 잡고 야곱이 기도할 때 이제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 뿐이심을 발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이 씨름은 기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기도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하는 야곱이 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을까요? 그것도 조금 묵상해 보았어요. 성경에서는 허리나 허벅지, 넓적다리 이런 부분은 인간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5절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다닐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세를 보낼 때에도 이곳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절대적인 신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언약 놓치고 너희의 걸음걸이 속에서 불신앙의 결과 언약 안의 인생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 그의 환도뼈에 주신 것입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알겠지. 너의 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겠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절룩거리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가면 온전한 삶이라는 거. 그걸 그의 몸에 새겨주신 것이라 저는 묵상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절룩거리게 만드는 절망의 흔적들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환도뼈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팔을 흔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다시 도약하며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야곱이지만 내 방법을 찾다 고생하지 마시고 언약 안의 인생으로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원래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자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내 방법으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으로 돌이킨 때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을 쟁취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너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큰 결단을 할 때 이름을 가라겠어 이런 생각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이 이름이 그의 앞으로의 삶의 정체성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은 그 이름을 바꿔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꿨을 때에는 야곱의 소유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것은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회복하고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신 적석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소유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영적 이스라엘로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처럼 내 꾀에 또 내 방법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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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게 언약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거룩한 산재물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바꿔주며 그의 환도뼈를 보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사명 속에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사는 새 틀 속에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나의 방법, 내 지혜로 살던 옛 사람이 이제는 언약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하사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절망과 고통과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는 절대 가치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